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왔습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디나라는 노래를 들을 건데 메디나? 이거는 같이 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어떤지 한번 보는 걸로. 이거를 네랑 같이 찍으려고 이게 조회수가 엄청나는데 아껴둔 거예요? 어, 이거 아껴둔 영상이다, 이거. 해달라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 이 영상으로. 좋았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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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And 아니 장소문 아니면 사람… 음… 계속 메디나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잔가? 확 맞은 거 같아. 확 맞았네,bels. 이제igh– 끌시면 dea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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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사실 카자흐스탄 음악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제가 들었을 때는 딱 이 멜로디라든지 이런 악기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그냥 카자흐스탄과 잘 맞아떨었던 거예요. 뭔가 되게 신나는 음악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걸 들어보니까 되게 유명민적이고 기타 소리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되게 카자흐스탄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새로웠던 것 같고 전통악기 소리가 딱 맞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되게 막 말 달리는?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때가 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전에 드론으로 멀리서 찍었을 때 다 같이 찍었을 때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맨날 막 근데 여자인에게 있는지 장면을 찍으면 봐봐. 메디나가 궁금합니다. 메디나가 궁금해요. 댓글 알려주세요. 좋았어. 좋았어. 멋있어. 재밌어요. 오늘 이렇게 일리아스와 함께 새로운 노래 메디나를 들어봤습니다. 지컬스 여러분들도 엘리아스랑 메디나 함께 즐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이거 중요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우리 끝날 때 캘레스 캘레스 캔싱. 캘레스 캔싱. 다음 시간에 만나요. 캘레스 캔싱. 캘레스 캔레스 캔싱. 브루예크 캘레스 캔싱. 캘레스 캔싱. 캘레스 캔싱. 캘레스 캔싱. 캔싱.